안녕하세요. 재림성도 여러분, 관천교회 목사 조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한 장래 환경, 그리고 금식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달음식을 계속 먹다간 암, 치매, 우울증이 온다. 이 말은 장래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나 석화된 음식들을 계속 먹다가는 암이나 치매, 이런 정신질환과 같은 우울증도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신건강이나 정신질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정말 미칠까요? 요즘 현대의학은 장래 환경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가장 뜨겁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음식, 그리고 장래 미생물과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 김남규 교수님은 우리 몸의 90% 넘는 질환들이 정말로 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이경미 교수님도 만성염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요즘 가장 많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장래 미생물 불균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포크라스테스도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200조개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유익한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300조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이 사람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조합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요즘의 연구 발표입니다. 또한 그 조합해서 만드는 물질들이 우리 몸의 여러 요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특히 이 장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특히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뇌에 필요한 요소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 우리가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영양을 받고, 그것들이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 질환과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티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장래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양을 연구한 논문인데, 당뇨병에 걸린 쥐를 모델로 연구를 했고, 24시간 격일 간헐적으로 단식을 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장래 환경에 변화를 주었는데, 그것을 4주간 지켜보며 연구를 했습니다. 비교한 비교군은 건강한 쥐, 당뇨병에 걸린 쥐, 당뇨병에 걸렸지만 간헐적으로 금식을 시킨 이 세 가지 군을 가지고 비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쥐의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혈당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양을 주었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간헐적 단식을 한 쥐인데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을 한 쥐는 장벽이 튼튼해지고 융털의 길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해보았는데, 수중 미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수중 미로에 숨겨진 도피대를 찾게 해서 공간 기억을 테스트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공간을 기억하는 기억력도 당뇨생쥐, 하지만 간헐적 금식을 시킨 당뇨생쥐에게 훨씬 기억력도 높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뇌의 시냅스에서도 차이가 났고, 뇌 기능과 관련된 네 가지 유전자들이 모두 활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본 연구를 통해서 간헐적 단식이 실험군의 마이크로바이옴, 또한 장뇌 미생물, 그리고 장뇌 환경 개선에 아주 유익한 결과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대사 부분 뿐만 아니라 장 건강 상태, 그리고 뇌의 건강 상태 모두의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감한 두뇌신경은 유격적인 방종에 대한 변태적인 욕정을 만족시키려는 병적인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하였다. 전체 조직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내적 생애의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활력의 강도를 감태시켜서 지적 감수선을 둔하게 만든다. 또한 음식물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화기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지력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위장이 일을 하는 동안 뇌신경의 힘은 위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식생활이 지력과 뇌신경을 약화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 있습니다. 반대로 금식을 하고 위를 쉬게 하였을 때 뇌활동과 지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아마 화인여사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40년 이상 나는 하루에 두 끼만을 먹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때는 나는 음식의 양을 제한한다. 나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음식은 어떤 것이든 내 위 속에 넣지 않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므로 나의 지력을 감소시킬 경향이 있는 습관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현대의학을 통해서 장내 환경과 장내 미생물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식이 완전식품일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모두가 포함된 완전 음식일까요? 이 채식만 먹는다고 해서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영양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채식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 4가지 정도가 부족하다고 밝혀졌어요. 특히 B12 같은 경우는 육식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영양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꼭 고기를 먹어야 섭취 가능한 영양소가 있다고 하면서 육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학계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채식만 하는 사람들의 피를 확인해 보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 모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채소에는 사실 3, 4가지 몇 가지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어도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고 조합해서 어떤 또 다른 영양소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B12와 같은 영양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채식 동물들의 단백질은 장내에 세균이 합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신체를 얼마 신묘막직하게 만들어졌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생물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 미생물들은 육류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인간에게 식물로 주신 채소, 견과류, 과일과 같은 섬유질들을 먹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천종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 내 장도 좋아할까? 질문하면서 교수는 식사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먹기도 하지만 또한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함께 먹고 있다고 합니다. 통곡식류들, 흰쌀이나 흰빵은 안 먹는다고 합니다. 채소, 해치료들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부 연구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금식 혹은 간헐적 단식이 바로 장래 환경과 미생물에게 아주 유익한 치료 방법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한두 끼 굶김으로 과로해온 위장에 쉴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다. 이 3일간 과일로 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영감의 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분은 하루 금식의 비밀이라는 논문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신 일본 분이신데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생리의학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논문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하루 금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셨고 노벨상을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밝히신 아주 중요한 신체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토파지라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먹어 치운다는 것인데 신체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기 몸이 스스로 불필요한 노폐물을 다 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식후 4시간 이후 우리 속이 완전히 비어진 상태 공복 상태에 이르러 오면 금식하게 될 때 이런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많이 먹는데 먹는 것을 그치고 소화가 다 끝나고 4시간 이후부터 우리 몸이 공복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쓸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간과 신체 내에 과저장된 영양소들을 다 태워서 쓰고 그 다음에 혈관 내에 있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노폐물들을 다 뜯어서 그것을 다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노화된 세포, 죽은 세포 혹은 암세포들도 다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 생리 현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식사를 하고 나서 4시간 동안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시간 이후부터 그리고 16시간 동안은 이제 이 말했던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16시간 이후에 또한 가장 활발히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세포 내에서 모든 영양분과 좋지 않은 노폐물들 심지어 암세폭하지 모두 다 태워서 제거하는 일들이 이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을 때는 쉬지 않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가 금식을 하고 4시간 이후 식사 이후 4시간부터 공복상태가 일어날 때 이렇게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아마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야식을 하지 않고 과식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회복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안에 있는 뉴스타트 요양원에 들어가면 대부분 많은 요양원에서 치유를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과 과일 금식입니다. 이 과일 금식은 특별히 금식 중에서도 아주 쉽고 효과도 좋은 금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만 먹으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3일 혹은 5일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일 과일 금식을 했으면 3일 동안 보호식을 하고 5일을 과일 금식을 했으면 5일 동안 보호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화인여사는 이에 대하여 오래전에 벌써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한보다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을 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체질을 바꾸고 또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이 금식은 우리가 건강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호를 바꾸고 건강식 생활로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과일 금식을 통해서 이 과일 금식을 통해서 어떤 뉴스타트의 삶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치료 방법을 사용함으로 건강에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